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편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그 누구도 절대 봐주지 않는 공명정대의 끝판왕 시어머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엄마께서 가라사대 땀 흘리지 않는 자 아예 처먹지도 마라 이랬더니 개념 상실한 우리 새언니 억울해가지고 부들부들 난리가 났네. 언제 새언니한테 음식 싸가지고 보내줬어야 되는 건가요? 제가요 아까 저희 새언니랑 싸우고 기분이 지금 너무 더러운데 최대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며 판에다 여쭤봅니다. 숨기는 거 없고 왜곡하는 거 하나 없이 그냥 그대로 쓸 거고요. 띄어쓰기 오타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일단 본 내용에 앞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먼저 저희 엄마. 너무나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분인데요. 그게 누구든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이런 주의세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집에서 김장을 했다. 그러면 김장에 참여를 한 사람들한테만 김치를 싸주시는데요. 이거는 오빠와 저 동생 당신의 자식들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예전에 저희 오빠가 자취한다고 참석을 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김치를 먹을 자격이 없는 놈이다. 이러면서 단 반 포기도 싸주지 않았고요. 또 한 번은 아빠가 안 했던 적이 있는데 이때는 밥상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땡이 부렸다. 그럼 얄짤 없죠. 못 먹어요. 하지만 이게 너무나 공명정대하니까 그래서 저희들 가족들 중에 감히 그 누구도 엄마한테 반기를 못 듭니다.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저희 집이 원래는 제사를 크게 지냈었는데 10년 전이었나 모든 제사를 절에다 모시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로는 차례든 제사든 아예 안 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희 가족들 모두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특히 명절 전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집에서 만들어 먹는 전이 너무 맛있어서 명절 때 다른 건 안 해도 전은 반드시 부쳐 먹습니다. 꼬치도 하는데요. 이거 뭐 오징어도 하고 마늘종도 하고 오뎅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 당연히 손도 오지게 많이 가고 되게 번거롭고 힘들죠. 하지만 맛이 너무 좋아서 뭐 이 정도 수고는 괜찮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요. 또 이게 뭐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 내가 하기 싫고 귀찮으면 안 해도 됩니다. 단 그렇게 했을 시 아예 못 먹는다. 이 정도 각오만 하면 돼요. 일단 제일 먼저 저희 엄마가 재료를 준비하면 아빠랑 오빠가 꼬지를 꽂고 저랑 동생이 붙이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 보면 되는데요. 늘 이렇게 해왔어요. 옛날부터. 그러다가 3년 전에 저희 오빠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언니는 명절 안 올 때가 훨씬 더 많은데요. 뭐 저희 부모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굳이 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뭐 차례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특별할 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새언니가 명절 때 집에서 쉬겠다 이렇게 못 간다라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말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전을 먹으라고 따로 쌓아 보내거나 하는 것도 당연히 없어요. 오빠도 그래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집에 와가지고 붙이고 나면 자기 혼자 먹고 그냥 갑니다. 안 가지고 가요. 물론 엄마가 주지도 않지만. 그랬는데 이번 설 역시나 새언니는 안 왔고 오빠만 다녀갔는데요. 그랬는데 문제는 아까 새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 화를 내더라고. 뭐라더라. 자기도 이 집안의 가족인데 왜 매번 이러냐. 왜 나한테 먹으라고 챙겨 보내는 게 없냐며 따지더라고. 자기 친정은 자기가 일을 아예 안 도와도 무조건 싸주고 그런다면서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언니 새언니 친정 거 받아 먹으세요. 그럼 되잖아요. 라고 했더니 뭐라더라. 자기 친정보다 저희 집이 전 더 맛있다고. 좀 싸다 할래요. 오늘도 그게 먹고 싶어서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 오빠가 빈손으로 왔다고. 이게 뭐냐면 성질을 내. 참고로 저희 집이랑 오빠네 집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가깝죠. 또 이게 저희 엄마도 예전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든 간에 음식이 먹고 싶으면 너희가 와서 만들어 가져가라. 라고 거기다가 이게 며느리 즉 새언니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차별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친자식인 우리도 얄짜리 없는 판국인데 그런 와중에 이딴 소리 듣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어? 진짜 상대도 하기 싫어가지고 새언니 됐으니까 그렇게 화가 나면 오빠랑 이야기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미 오빠랑 제대로 한타까리 했더라고요. 오빠가 그랬대요. 염치 없다고. 그래가지고 새언니도 화가 나서 대파 싸웠다는데 그러면서 아가씨 너무한 거 아니야? 저한테 짜증을 내요. 저한테. 근데 저는 제가 더 화가 나거든요. 아니 이 새언니가 정말 미친 걸까요? 먹고 싶으면 와서 하면 될 거 아니야. 제가 이야기했어요. 새언니 친정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집은 그런 거 아니라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면 절대 안 챙긴다고.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했죠. 그런데도 소용이 없고. 아 그러고 보니까 지난 김장 때도 참여는 안 했으면서 김치 안 보냈다고 서운하다 어쩐다 하느니 이런 소리 하더니 이번에 또 이러네. 작년에는 오빠도 너무 바빠가지고 명절에 안 오기도 했고 김장 때도 안 왔거든요. 여하튼 너무 짜증 나서 엄마한테 엄마 새언니가 자꾸 이런 소리 하는데? 라고 했더니 역시나 저희 엄마는 너무나 단호하세요. 챙겨줄 마음 없다. 앉아. 이래가지고 그냥 엄마 하는 말 그대로 전했고 바라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러고 끊었는데 아이씨 계속 화가 나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얻고 싶어서 글 써요. 보니까 새언니도 판 보는 것 같은데 뭐 안 봐도 됩니다. 댓글 달리면 바로 오빠한테 날려 보내줄 거니까요. 말씀해 주세요. 이거 챙겨주는 게 당연한 겁니까? 저는 새언니가 정말 염치 없다고 보는데 이런 제 생각이 혹시 잘못된 건가요? 댓글 1번. 염치 없는 인간이 낯짝도 두껍구만. 아니 어디 지가 뭐 젖 맡겨놨어. 뻔뻔하기 그지없고 예의도 없고 웃기는 인간이구만. 아무리 쉬고 싶고 시가가 싫어도 그렇지 최소한 서리면 어른들한테 세배는 드려야 되는 거 아뇨? 아니 근데 쓰니 오빠는 어디서 저런 버르장머리 없고 모렴치한 인간을 주워왔대요? 2번. 그래. 이런 방식이 제일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김장 이런 거 강요 없고 김치가 먹고 싶으면 와서 지가 김장을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말고 명절도 마찬가지. 쉬고 싶어서 집에서 그냥 틀어박혀 쉬고 있으면 당연히 음식도 포기하는 게 맞죠. 맞아. 3번. 그렇지. 일을 안 했으면 처먹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아니 지가 상전이야 뭐야. 웃기는 짬뽕이네. 끌 끌 끌 끌. 4번. 아니 왜 꼭 이렇게 멀쩡한 시가에는 그지같고 이상한 며느리가 들어가는 걸까. 너무 신기해. 5번. 저렇게 염치없는 사람들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게 나는 너무 놀랍다. 명절에 시댁은 가기 싫으면서 시댁표 저는 왜 처먹고 싶니? 이 모질이야. 명절? 김장? 안 주고 안 부르는 시댁이면 시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고 현명한 분인데 지복을 지가 발로 뻥 차고 앉았네. 어이구. 6번. 쓰니 어머니 생각이 너무 확고하고 이거 정말 좋아요. 맞죠? 일하지 않은 자 처먹지도 말라고. 어머니 화이팅! 7번. 요즘 보면 받는 건 당연하고 지가 싫은 건 딱 선을 긋는 못된 며느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집도 저런 위의 인간을 아내라고 데리고 온 남자 형제 때문에 싸움 진짜 오진작이 있었는데요. 저런 인간들은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눈, 눈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방법이 최고야. 아니, 내 친형제, 내 새끼도 아닌데 왜 봐줘? 저런 사람 데려온 친형제가 도욕을 처먹어야죠. 나도 제 친형제한테 다다다다다다다 쏘았어요. 집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불난만 만든다는 옛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어. 8번. 쓴이 오빠는 어디서 저런 정신 나간 걸 주워왔대요? 궁금하네. 지 쉬고 싶다고 명절때 집에서 실컷 쳐 놀고선 왜 저를 안 싸주냐고? 아니,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미친. 9번. 나도 며느리지만 여자한테만 이를 부려먹는 것도 아니고 뭐 일단 그지같은 모렴치가 다 있냐? 이게 할 소리야? 10번. 쓴이 집 너무 좋고 멋있어요. 새언니도 진짜 웃긴다. 겨우 30분 거리에 살면서 설날에 찾아오지도 않고 거기서 또 처먹고 싶다는 말이 어떻게 나와? 도대체 쓴이 집안을 얼마나 만만히 보고 싸가지가 없으면 이런 걸 대놓고 미친 소리를 할 수 있냐 이거지. 자유와 편안함을 선택했다면 처먹지도 마. 먹을 자격 없어. 이거 진짜요? 주작 아닌가? 아니, 아예 오제도 안 왔으면서 뭔 저녁 싸달래? 나도 며느리고 일이 좀 많아서 시가에 자라 안가요. 그래서 염치 있으니까 나는 먼저 달라는 소리 일절 안 하지. 뭐 그래도 준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는 거고. 뭐 그냥 딱 내려놓고 이야기합시다. 자기 할 거 안 해도 서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금은 맛보라고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을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왜 안 좋냐고 따지는 거. 이게 보통 사람의 레벨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한테는 화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라도 좀 싸웠어야지. 이것까진 괜찮아. 그런데 시누이나 시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난리를 친다. 보통 내기가 아니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감사합니다.